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아, 첫 번째, 빨간 네모 버튼 눌러 안전기 풀기, 살짝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보동호가 조심, 앞자리로 넘어가요. 두 번째, 앞자리 빨간 세모 모양 누르고, 쭈똥, 딱, 쭈똥, 딱, 흡기, 도둑코가 소리를 들어요. 뚝딱 뚝딱 세번째 어른이 올 때까지 엉덩이로 빵 발차기로 빵 도둑코는 열심히 격적을 울렸어요. 엉덩이로 빵빵빵 발차기로 빵빵빵 경적을 들은 유치원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도둑코 괜찮니? 도둑코가 글썩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다음부턴 졸지 않을게요. 선생님은 도둑코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선생님이 미안해. 안간다. 띠. 노란 버스가 코코알라 집 앞에 멈췄어요. 도둑코가 유치원에 갈 시간인가 봐요. 엄마가 도둑호에게 말했어요. 차에서 조직을 했고 선생님이랑 친구들 따라서 잘 내려야 해요. 도둑호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는 도둑호가 걱정되어 물어봤어요. 차에 혼자 남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차에 혼자 남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차에 혼자 남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날 따라 날 따라해! 차에 혼자 남기려면 날 따라해! 빨간 네모 버튼 눌러! 안전기를 풀어요! 앞으로 넘어갈 때 넘어갈 때 과장 과장하지 않게 주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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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혼자 남기려면 끊지 말고 생각해요 날 따라 날 따라해! 자동차에 혼자 남기려면 날 따라해! 앞다리 빨간 네모 버튼 쫙쫙쫙 흘러요 흘러요 손을 안고 혼자 남기려면 혼자 남기려면 엉덩이로 펼차기로 빡빡빡 엉덩이로 멜냥이로 빡빡빡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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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차에 못나 빡빡 빡빡 빡빡